지난 7월 18일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내려진 이동 제한 명령이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강원도 방역대책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최초 발생 철원모 양돈농장 반경 10km 이내 25개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도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